네, 뭐하는 거야? 엄마야! 엄마야! 뭐하는 거야, 시방? 뭐라, 개살나, 진짜! 뭐라는지 하나도 모르겠어.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봐라. 여기, 여기, 여기. 뭐가 있다고 도대체 있다. 지금 미친 녀처럼 와, 치마는 굴렁거리노. 아이고, 진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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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츠가 찾으러 가야 돼. 저기, 저기 뭐라고 하노, 시방! 이 아기씨가 네 신전하게 왜 금방 찍으러! 이 스크츠가 찾으러 가야 돼. 어디 감히 생각나는 걸!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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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마 속을 수색하겠다고 하는군요. 기계가 아주, 미군의 총이 사라져. 수색중이에요. 수색중이에요. 협조해 주셔야 하서. 군인이었어? 근데 어째서 조선인이 양이들 군복을 입고 있는 거에요. 조선인이라고 한 적 없소. 미혜령대 대위 유진초이요. 자격사건은 의병 잔등들의 소행정도로 마무리될 거요. 목적한 바를 이미 이루어서. 잠시만 자리 좀. 아요. 저것들 안 보이십니까? 쪽수가 좀 돼? 나 봄. 이제 뒤가 더 든든해하는 배비요. 일로 와서 뒤를 맡아.